이것은 이야 불판 예술이네 이번엔 고기 두께요. 많이 두께요. 응. 많이 두께요. 근데 이영이 돌리셔가지고 딱 됐는데 거품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. 저기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. 여기 주민들이 그만 몰랐는데 하하하하 하하하 뭐 하더라구요. 하하하 하하하 빠른 휩쓸보다 한 번 탔을 수 있어야 돼요. 배가 오면 갑자기 밥을 안 못하고 배가 오므를 이걸 먹었는데 이렇게, 살 농도 안 빠졌네 au 그런 거 ICU 육척 Casa "! 빨리 gece 어째 socket 야챙 저때 고춧가루 느끼하지 마시는데 근데 사람이 맥주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나도 요리만 하면 돼 뭐야? 어 뭐 이런 거고 뭐 이런 거고 뭐 이런 거고 간다 안녕